패키지 여행, 어디가 좋을까? 여행 고민? 스튜디! 맞춤 패키지로! 그레이! 여행톡 집사로! 서프라이즈! 가이드 실명제로! 돈 워리! 세상에서 가장 쉬운 패키지 여행! 인터파크 투어 대기지! 인터파크 투어 대기지! 슈퍼 그레이! 북경 여행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고 고객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바로 북경이잖아요. 북경에서 좋은 호텔 그리고 좋은 숙박을 하실 수가 있는 아주 럭셔리한 패키지로 지금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다하우 워스 찐쉐이거에 저도 중국말 배우다 보니까 중국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중국이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으로 우리 고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봄방학 아이들 데리고 한번 여행 가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머리를 새로 하고 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2, 3, 4! 1, 2, 3, 4! 1, 2, 3, 4! 1, 3, 4! 1, 2, 3! 2, 5! 2, 4! 국적의 심장이죠. 북경 여행을 가실 텐데요. 무려 럭셔리한 국적기죠. 대한항공을 사고 가시는 북경 2박 4일. 꽉 찬 3일 일정으로 여행 가실 건데요. 인천도 출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하러 인천까지 가세요? 그럼요. 가까운 김포공항에서도 출발하실 겁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 가격 정말 슈퍼클레이! 24만 9천 원으로 북경 여행 모시겠습니다. 출발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죠. 6월 13일부터 4월 26일 매일 출발 가능하고요. 제외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력 추천해 드리는 게 우리 봄방학 자녀와의 역사여행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역사의 그 현장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담아오시는 거예요. 또 3, 4월에 개모임 있으시죠? 친목회 등 단체 여행으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 정말 잘 따지십니다. 근데 지금 항공도 대한항공으로 럭셔리했는데 잠자리도 진짜 럭셔리예요. 저온 일정이 월드체인 호텔인데요. 햄튼 바이 힐튼 호텔에서 주무실 거고요. 또 아니면 윈덤 호텔에서 주무실 건데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방으로 쭉 주무시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쉬실 거예요. 자, 뭐 여행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호텔 조식 뷔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호텔 하면 조식 뷔페 꽤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3대 특식 준비했습니다. 베이징 덕 하면 이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오리고기도 드시면서 몸모신 또 해야 되잖아요. 송이버섯탕에다가 샤브샤브의 원조는 역시 중국 아니겠습니까? 샤브샤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일정도 꽉 찬 3일의 일정으로 알차게 모셔다 드릴 텐데요. 만리장성, 이화원, 천안문, 자금성은 기본이고요. 798 예술거리도 갈 거고요. 왕부정거리 스타이도 가고 북경 서커스 보셔야죠. 와, 이거 예술이죠. 눈이 그냥 휘둥그레해집니다. 그리고 더플레이스도 가시고 진짜 볼 게 많아요. 근데 예약자 혜택까지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죠. 여행에 또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발마사지까지 저희가 넣어드리고요. 15,000원 상당의 포토북 이것도 예쁘게 추억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쇼핑 아니겠습니까? 면세점 만원 쿠폰까지 알뜰히 챙겨가시죠. 저희가 24만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정도면 별이 몇 개나 있으려나 하실 텐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호텔은요. 지금 월드체인이라고 해서 햄튼 바이 힐튼. 여러분 힐튼 체인 아시죠? 진짜 각 나라마다 저한테 진짜 좋아. 진짜 묻고 싶어하는 호텔이 바로 힐튼 체인이잖아요. 거기다 2017년 또 최신이다 보니까 정말 개실 컨디션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다가 와, 이 조식 뷔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출하실 때 이것도 든든히 한 끼 드시고 가면 여행이 더 든든하거든요. 사실 북경 물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24만 9,000원에 월드체인에서 주무신다. 그리고 2박을 연박으로 주무신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고요. 저희가 드시는 것도요. 중국 가시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북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베이징 떡. 그냥 껍질이 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한 오리고기도 드시면서 몸보신을 위해서 또 송이 버섯함까지 그냥 뜨끈하게 국물 드시면서 저는 또 샤부샤부 같은 게 진짜 중국 가서 먹어본 그 샤부샤부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샤부샤부하고 중국 샤부샤부하고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본토 가서 또 드셔보셔야죠. 이렇게 3대 특식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정이 지금 얼마라고요? 24만 9,000원니까요. 정말 슈퍼그레이시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이거보다 비싸고 가면? 슈트핏! 그렇죠. 고객님 24만 9,000원에 대한항공 타고 가시고 월드체인에서 주무시고 이럴 수 있는 북경 여행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천안문 광장이나 자금성이나 가잖아요. 사실 천안문 광장은 우리나라 광화문 같이 그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면 아마 교과서에만 보다가 실제로 보면 아마 그 느낌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보시는 자금성도 명청대 시대의 왕조만 해도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아이들이 세계사에서 다 읽었다고만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눈으로 가서 직접 보잖아요. 이거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서태후의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 이화원을 가보시면 저 물 호수가 엄청 넓거든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팠잖아요. 맞아요. 그게 심지어 인공호수라는 자체를 보고 가신 분들이 정말 놀랍다 놀랍다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나라 명동 같은 왕부정거리 가서 소소한 쇼핑도 하실 거고요. 여기 가면 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럼요. 이거 보시면 또 꼬치 같은 거 엄청 많이 팔거든요. 과일 꼬치. 꼭 드셔보시고 저는 전갈 꼬치 먹었는데 그냥 힘이 좋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많은 게 중국이구나. 북경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스타하이 옛거리 가시면 또 이게 호수도 있고 카페도 있고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데인데 제일 좋은 데 연인들이 가잖아요. 그 거리를 가시면서 중국이 이렇게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걸 보실 거예요. 798 예술거리는 예전 원래 공장터였는데 임대료가 낮다 보니까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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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예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일정도 안 꽉 차 있는데요. 봄방학이에요. 봄방학은 사실 성수기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에 지금 24만 9천 원에 성수기의 북경 여행을 갈 수가 있고요. 24만 9천 원이면 4인 가족이 가셔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딱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 4명 가족 여행 해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최선을. 몇백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인 가족이 가도 100만 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라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대한항공으로 왕복합니다. 그리고 전일정 월드 체인 호텔에서 힐튼 체인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고요. 아니면 윈덤 호텔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여기에 3대 특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핵심 관광지는 다 모시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발마사지까지 들어가는데 24만 9천 원. 슈퍼그레잇라는 가격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24만 9천 원입니다. 오늘은요. 고객님 카드 이렇게 꺼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고객님의 소중한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해피콜 다 드릴 거거든요. 그때 100% 취소, 변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 없이 고객님의 소중한 번호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결제 노! 상담력 OK! 100% 취소, 변경 가능!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 얼마나 고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럭셔리한 항공과 럭셔리한 숙소를 다 묶었는데도 지금 24만 9천 원. 목요일 출발만 27만 9천 원이거든요, 고객님. 이거 따지시면요. 이 여행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 아실 거예요. 슈퍼그레잇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여기다 돈을 좀 더 주시고 가시는 분들은 스톰핀!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천안문 광장, 이런 것들이 중국 역사의 핵심 장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봄방황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주말 껴서 딱 가서 이걸 눈으로 담아오는 거예요. 사실 24만 9천 원이면 왜 요즘에 아이들 팀 짜가지고 지방으로 어디로 역사 기행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팀을 짜서 가도 괜찮아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세트로 가서 또 여러 명 팀 짜서 가면 저희가 단독 행사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경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너무 많죠. 베이징 떡부터 시작을 해서 송이버섯탕도 드릴 거고요. 이런저런 미식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24만 9천 원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고요. 여기에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고 또 인천공항도 출발 가능하고 무엇보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김포에서 출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북경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이 가격 정말 슈퍼 그레이시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매일 출발합니다. 이 출발 날짜도 확인하시면서 정말 봄방학 자녀와 역사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강요 추천! 4인 가족이 가도 100만 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잠자리 또한 럭셔리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호텔 1박이 얼마인데 전일정 월드체인 호텔에서 이동 없이 연박으로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눈도 즐겁고 맛보고 즐기는 식도랑 여행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매일 아침 호텔 조식 뷔페는 물론이고요. 전일정 식사에 3대 특식 베이징 떡, 송이버섯탕, 샤모샤부까지 다 챙겨드릴 거예요. 꽉 찬 3인 일정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북경에 가면 여기 꼭 가봐야 되는데 하는 곳들 다 넣어드렸거든요. 만리장성부터 왕부정거리, 더플레이스까지 쇼핑도 알뜰하게 즐기시면서 여행 한번 맛보시죠. 여기에 예약서 혜택까지 여행의 피로 싹 풀어드리는 발 마사지 있고요. 15,000원 상당의 포토부 쿠폰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인화하세요. 그리고 면세점 1만 원 쿠폰도 드립니다. 대안항공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전일정 월드체인 호텔에다가 3대 특식을 이 가격에 다 넣어드렸어요. 핵심 관광지 모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피로까지 싹 날려버리는 발 마사지인데 가격이 정말 슈퍼그레잇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24만 9,000원 시작합니다. 고객님 이 시간은요. 결제하시는 시간 아니세요. 상담 예약 신청만 인원수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3일 안에 해피콜 드릴 테니까 그때 가셔서 인원 병행하시거나 괜찮거든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24만 9,000원에 북경 여행 가기 쉽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상담 예약 신청만 빠르게 남겨주십시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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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불고 했던 지난 날은 잊고 지지고 벗고 했던 그 남자는 잊고 다른 사람 만나여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고민 칸래 지난 절 한 포즈 포즈 요즘 해외여행 가실 때 저가항공도 많이 타고 가시죠. 근데 지금 이 상품이요. 24만 9,000원에 대한항공 럭셔리 국적기 대한항공 타시고 북경으로 쑤욱 날아가시는 꽉 찬 3일 여행이에요. 거기다가 인천 출발도 가능하고요. 김포, 서울 사시는 분들은 김포공과 가깝잖아요. 김포에서도 출발이 가능한 정말 편리한 패키지인데요. 가격이 24만 9천 원으로 슈퍼 그레이십니다. 거기다가 출발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리는 건 우리 봄방학 때 자녀들이랑 그 교과서에만 보던 그 역사 현장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담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3, 4월 계모임 친목회 딱입니다. 가격 자체가 너무 예술이잖아요. 근데 왜 계모임 가시는 분들, 여자분들 럭셔리한 잠자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전 일정을 월드체인 호텔에서 주무시게 해드릴 거고요. 이게 햄튼 바이 힐튼 호텔이나 윈덤 호텔에서 주무실 건데 이게 하루는 월드체인, 하루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방 모두 다 월드체인에서 주무실 거예요. 여행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식도랑 여행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아침 또 든든하게 호텔 조식 뷔페도 이용하시면서 3대 특식에 이 가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징 덕부터 송이버섯탕, 와 샤부샤부는 중국에서 먹어야지 진짜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북경 여행 꽉 찬 3일 일정으로 알차게 보시는 건데요. 만리장성, 이화원, 천안문, 자금성 물론 갑니다. 여기에 798거리, 스타의 거리 가실 거고요. 북경 서커스 보시면서도 재미나게 즐기세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예약자 혜택까지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 드릴게요. 여행에 또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발마사지를 저희가 다 해드릴 거고요. 15,000원 상당의 포토북 쿠폰까지 이걸로 예쁜 추억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에다가 전일적 월드체인 호텔, 3대 특식, 핵심 관광지, 발마사지인데 가격이 슈퍼그레이! 이란 말이 더욱나 잘 어울리는 24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드시죠? 그런데 결제하시는 날은 아니고요. 일단 상담 예약 신청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3일 안에 해피콜 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셔서 변경 취소 가능하세요. 지금은 상담 예약 신청만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진짜라 진진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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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강처럼 왔다가 불꽃처럼 살아나고 구름처럼 흘러가는 진진진진 Sing 진진진진자 고객님, 북경을요. 24만 9천원에 가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이 가도 1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70대 부모님 모시고요. 3대가 여행에 같이 가셔도 고객님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드체인 호텔에서 2방 모두 다 주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박이라고 해서 따로 하루 자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짐을 푸시면 편안하게 쭉 여행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무시는 거고요. 거기다가 핵심 관광지 여기 만리장서 유노스쿠에 또 지정돼 있는 세계 문화유산을 내 눈으로 보시고 사진도 찰칵찰칵 예쁘게 찍어보세요. 거기다가 천안문 광장하면 중국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간도 가서 또 예쁘게 사진도 찍어보시고 SNS에 올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고 월드체인 호텔에서 주무시고 이러는데 가격이 24만 9천 원이라는 거. 제가 북경 여행 방송 여러 번 진행을 해봤지만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럭셔리 패키지예요. 고객님 이왕 여행 가시는 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좀 더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에서 주무시면 좋잖아요. 그것도 북경 여행을 아이들과 같이 봄방학 때 가신다? 근데 24만 9천 원이다. 정말 자신 있는 가격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북경 여행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예약 신청 남겨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사랑하네요. 진진 잘하 지리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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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고마워 저 사랑해 진진 잘하 지리리리자 진진 잘하 지리리리자 진진 잘하 지리지리리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믿음인 거야 사랑은 소망인 거야 사랑은 기쁨인 거야 진진 잘하 지리지리자 진진 잘하 지리리리자 진진짜라 지리지리자 진진짜라 지리지리자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복방송은 KRT 인터파크 투어 슈퍼그레이 북경 2박 4일 여행 상품 소개 방송으로 SK스토어가 판매하고 실제 여행 주간은 KRT 인터파크 투어가 담당합니다. 여행 일정 및 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택 관광 참여 및 현지 서비스에 대한 매너 팁 지불은 고객님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이참에 또는 미지부를 했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는 성인 아동 동일 1인 65불 현지 별도 지불입니다. 모든 일정은 여행사 상담 후 최종 확정되며 방송 후 갑작스러운 유리할증료 인상 시 인상부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포인트 및 해피콜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